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울산지역 그리고 경북지역 포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은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구요 최대 마이너스 50%까지도 폭락을 하면서 영글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거에요 딱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두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번째로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약사 아이파크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50%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689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2015년이구요 용적률은 198%, 검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구 평산로 50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8년 당시 하락추세가 지속이 됐었죠 2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들이 무려 5억 2천4백만원까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였고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추세, 하락이다라기보다는 거의 폭락에 가까웠습니다 각도 자체가 이렇게 꺾이면서 최근에 2억 6천2백만원에 마이너스 50%대 폭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저점보다도 더 떨어졌죠 지금 바닥도 있고 지하실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4억원 위에서 매수가 되어있는 매물들은 현재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220세대, 고층은 29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6년, 용적률은 256%, 검폐율은 46%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해마루 공원로 80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해마루 초등학교, 해마루 중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리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8년 당시 2억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고요 최고점 4억 6천5백만원까지도 찍으면서 저점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와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써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지난 2017년 당시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은 몰라요 부동산 중개거래로써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1897세대, 고층은 33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5년, 요전률은 277%,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화진길 100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일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오히려 하락 추세를 겪던 것이 2억 후반, 3억 초반에서 거래가 됐었죠 최고점 5억 9천5백만원까지 찍으면서 거의 2배 뛰기 상승세가 나왔고 해당 상승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었습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속출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9천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포항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포항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1567세대, 고층은 34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8년, 이용전율은 270%,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남구 상도남로 11회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9년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에서 매물이 형성이 됐었죠 꾸준히 우상향을 하더니 6억 5천만원에서 고점을 찍었고요 중간에 거래 절벽 이후에 하락 추세 지속되면서 최근에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1696세대, 고층은 35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7년, 용전율은 273%, 검폐율은 13%입니다 지도상으로 펜타힐즈 2호 60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중산지, 중산글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길거리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4억원대에서 매물을 형성을 했던 것이 최고점 6억 5천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진 하락 추세 최근에는 지난 2017년 당시 매물대마저도 깨면서 하락 중에 있는 모습이고 3억 8천만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영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호수공원 대명 루첸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형, 마이너스 41%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81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지도상으로 울산 남구 신선으로 186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근처에는 서남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3억원 중반에서 가격 형성했던 것이 7억 3천만원까지 2배 뛰기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절벽 이후에 나온 하락 추세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 4억 3천만원의 거래는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바닥은 모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포항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두호 SK뷰, 프루지호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에 있고요 단지정보 살펴보면 752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 운존률은 297%, 검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북구 두호로 66, 두호고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2억원대 중반에서 매물을 형성했던 것이 쭉 상승하면서 최고점 5억 5천3백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하락추세, 3억 3천만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0%대 폭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하락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